벤츠 E큐브 클래스 정기 견적 안내드립니다. 36개월 진행 시 무보증 기준 장기렌트 월 183만 2천원, 리스 월 145만 3천원, 30% 선수금 기준 장기렌트 월 113만 9천원, 리스 월 77만 5천원, 30% 보증금 기준 장기렌트 월 169만원, 리스 월 135만 3천원입니다. 48개월 진행 시 무보증 기준 장기렌트 월 160만원, 리스 월 125만 7천원, 30% 선수금 기준 장기렌트 월 106만원, 리스 월 73만 5천원, 30% 보증금 기준 장기렌트 월 145만 7천원, 리스 월 115만 7천원입니다. 60개월 진행 시 무보증 기준 장기렌트 월 148만원, 리스 월 13만 6천원, 30% 선수금 기준 장기렌트 월 102만 9천원, 리스 월 70만 7천원, 30% 보증금 기준 장기렌트 월 133만 1천원, 리스 월 13만 6천원입니다. 24곳의 렌트사와 제외하여 즉시 출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고, 직접 문의 시 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즉시 출고 차량들은 각각 옵션의 차이가 있어, 앞서와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른 차종 장기렌트 월 리스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하니, 프로필 링크와 댓글 상단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